뱅뱅 뱅뱅 그녀의 아프신대요 자 누구? 자 그렇지만 그 다음 친구를 좋아해 그 다음 친구들과의 당면과의 그렇죠 거북이는 거북인데 어떤 거북인가요? 그렇죠 역시 문제 희망은 생기는 아프신다는 걸 수고하십니다 그 다음 친구입니다 또 다른 친구 누구예요? 우리 친구들 좋아한 친구! 그렇죠 우리 친구들 좋아한 친구! 그렇죠! 바로 대단치였죠! 바로 우리 상원 친구! 자 우리 역시 문제! 상원에 물고 있는 건 아니고 건동과 몸이 똑똑해지는 친구입니다! 부딪혀! 자 우리 친구들 그 위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! 자 우리 친구들에 이어서 존경의 노래는 10.1cm 10.1cm 11.1cm 아멘 아멘